그러니까 허리 통증의 원인이 발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 찾아내 가지고 예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하체의 질환을 질환에서 발의 발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포함해서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발의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그 이상 유무만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정치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테스트 해보기 바랍니다. 검사 받는 사람은 다리를 자연스럽게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로 섭니다 검사하는 사람은 검사 받는 사람의 발의 아치 부위 평발 보는 부위 발바닥에 평발 보는 부위 그쪽에 손가락을 밀어넣은 채로 몇 개나 밀어넣어요? 두 개 세 개 정도 다 넣어도 됩니다 네네 그 느낌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넣은 채로 앞꿈치부터 뒤꿈치까지 앞뒤로 움직여 보면서 발바닥 아치의 크기 높이라든지 공간의 넓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양쪽을 다? 네 양쪽 다 그렇게 똑같이 느껴보면서 느껴보면은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그 자유의 차이가 느껴진다면은 아 심한 분들은 그게 느껴지겠죠? 네 딱 손가락을 넣는데 어 여기 안 들어가네? 한쪽은 안 들어가네? 한쪽은 높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발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짝다리를 짓거나 이럴 때 점점점점점 이게 밑으로 약간 평발처럼 내려가면서 예 맞습니다 주로 체중을 많이 싣는 발 쪽이 좀 내려가는 좀 내려가는 예 그리고 그쪽 발이 무죄 반증도 먼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좌우의 차이가 느껴지면 이건 지금 발에 문제가 있다 발에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는 한번 좀 치료를 받으러 가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내 자세에 그런 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요런 거 진짜 좋은 정보입니다 선생님